자 이번엔 좀 오늘은 국악 그리고 또 불교 합창단 사물놀이 또 크래쉬 또 웅산 제주부로 오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비빔밥이야 모든 걸 다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오늘 여러가지 음악 스타일을 오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 뜻이 있는 뜻깊은 공산사에서 로컬을 진행하는 불교TV 여러분 불교TV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이번 보내드리고 록 리듬 블루스 라틴 리듬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간 비빔밥입니다 세가지 리듬이 들어간 프리웍이라는 곡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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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イ Trying 저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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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